운전면허가 없는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서 몰다가 붙잡혔습니다. 전북 군산에서 인천까지 200km 넘게 운전했습니다. 보도에 이태곤 기자입니다. 흰색 수입차 한 대가 무인 모텔 주차장에 들어서고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차에서 내립니다. 무인 계산기로 결제한 뒤 줄지어 방으로 올라갑니다. 때마침 다른 방을 청소하던 업주가 이들을 발견했고 미성년자 출입은 안 된다고 안내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. 당시 이곳 방 안에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1명이 함께 있었습니다. 업주가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거절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.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신원 확인 결과 중학생들이었습니다. 14살로 운전면허가 없는 A군 등 2명은 전북 군산에서 차를 훔친 뒤 2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해 인천까지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. 이들은 주차된 차량 가운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확인해 훔친 걸로 조사됐습니다. 인천까지 온 뒤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모텔에 들어갔다 덜미가 잡혔습니다. 경찰은 이들 2명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SBS 이태권입니다. 김정은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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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